안녕하세요. 저는 로봇학회 로봇윤리연구회장 한정희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정도 교육용 로봇을 로봇업계들과 개발을 했고 그런 와중에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봇학회에서 초대 김종욱 교수님께서 로봇윤리연구회를 2017년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오셨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제가 로봇윤리연구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와 같이 논의를 좀 하실 기회를 갖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로봇학회 로봇윤리연구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로봇윤리 헌장 개발 현황 및 향후 과제입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 지난 4개월 동안 저희 한국 로봇학회 로봇윤리연구회분들과 그 다음에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하신 여러 산업계 분들과 그 다음에 법조인 철학자 그리고 인공지능윤리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논의된 결과를 제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순서는 처음 로봇의 미래의 전망 그리고 로봇윤리연구회의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윤리 헌장에 대한 논의 결과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미래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봇윤리연구회에서 관심을 갖는 로봇은 물리적 동작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자동기계 장치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보시라든가 에이전트, 챗봇 이런 인공지능 사이버상에서 구동하는 로봇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것들이 플랫폼으로 옮겨서 로봇 플랫폼에 옮겨졌을 때는 저희 로봇윤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다시피 기계와 인간의 중간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산업 로봇부터 사이버그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직 로봇의 정의도 사실은 합의가 되지는 않고는 있으나 어쨌든 저희 로봇윤리에서는 물리적 동작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자동기계 장치에 대해서 연구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로봇의 미래와 윤리 이슈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산업용 로봇에서 우리 생활로 원격 로봇, 배송 로봇, 의료 로봇, 돌봄 로봇, 웨어러블 로봇까지 그리고 식당에 가면 또 서빙 로봇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매우 다양한 로봇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공급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지능형 로봇의 폭발적인 증가가 임박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채 GPT나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로봇하고 만났을 때 그 충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장님께서 지금 일반 인공지능 AGI가 개발됐다 개발되지 않았다 이런 논의까지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아직 오픈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굉장히 근접해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에 대한 그 이슈를 공론화하고 준비를 좀 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로봇 윤리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로봇은 순수한 인공지능 윤리, 컴퓨터 플랫폼 안에 갇혀있는 인공지능 윤리는 배제가 되고요. 물리적으로 상호장애가 가능한 다양한 로봇, 다양한 형태의 로봇과 그 다음에 그중에서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 플랫폼으로 옮겨왔을 때 지능형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형 로봇과 저도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산업형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오랫동안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이제 AI가 로봇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지능형 로봇이 임박해온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레벨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고요. 서울시에서는 다음 달인가 야간 버스 자율주행 운행을 한다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원격 로봇, 다양한 로봇 윤리들이 이슈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 뒤에 이 분과별로 중요한 세 가지를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윤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로봇이라는 플랫폼으로 옮겨오면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가장 위중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조금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로봇 윤리를 굉장히 위중하고 진중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봇 윤리는 저희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좀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둘 간에 인간이 로봇을 제작하고 사용하고 폐기까지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로봇 자신이나 다른 로봇과 협업을 하는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인 로봇과 로봇 간의 윤리로 구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로봇 윤리 현장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아까 앨런 교수님께서 글로벌 로봇 윤리 동향은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요. 여기에는 그냥 각국의 로봇 지능형 AI와 로봇이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R&D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도 반도체 과학법에 로봇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본도 20대 첨단 중요 기술에 로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공지능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중국도 23년에 로봇 활용 방안 발표를 하고 R&D 보급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까 앨런 교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로봇 윤리 연구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봇 윤리 헌장은 원래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제18조에 로봇 윤리 헌장 등의 재정이라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 산자부나 그리고 로봇 관계자분들께서 2007년부터 작업을 좀 하셨습니다. 저는 2007년에 잠깐 조금 참여를 했었고요. 201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2007년에는 6개의 윤리 원칙과 그 다음에 설계자, 제조자, 사용자의 규범을 부칙으로 제정한 초안이 발표가 됐었고요. 2015년에는 6개의 기본 원칙으로 조금 내용을 2007년 거를 보완해서 또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고요. 2018년에 지능형 로봇,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을 중심으로 한 로봇 윤리 헌장 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본 틀을 갖춘 연구가 2018년이 좀 본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본 가치, 인간의 존엄성 보호, 공공선의 추구, 인간의 행복 추구, 그리고 다섯 가지 실천 원칙인 투명성, 제어 가능성, 책무성, 안정성, 정보보호 이렇게 연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로봇 윤리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3개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고민을 해서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 포럼을 통해서 모두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산업계 그리고 철학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하는 장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개월 동안 한 25명의 위원분들께서 함께 굉장히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시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총괄분과가 있었고요. 3개 소분과가 있습니다. 이따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25분이 계셨지만 사실 로봇 윤리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리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5명 정도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로봇 윤리 헌장에 대한 저희 논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윤리 헌장은 설계자 제조자 이런 사용자보다는 전체적인 대국민을 대상으로 지능형 로봇 서비스 촉진법 등 법 제도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 가치와 윤리 지침을 규정하는 헌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앨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리라는 것이 윤리 헌장이라는 것이 가장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정이 돼야 표준 그리고 규제가 이렇게 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윤리 헌장은 조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를 하여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 윤리 헌장은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로봇의 제작, 생산, 사용자까지 들어갑니다. 생산을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기본 가치와 이를 반영한 여섯 가지 윤리 원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2018년에도 로봇 윤리 헌장 초안이 개발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그걸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서 로봇 윤리다운 그런 가치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기본 가치로서는 첫 번째 인간을 이롭게 하는 로봇입니다. 이름하여 홍이 로봇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로봇이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가치고요. 두 번째 가치는 신뢰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세 번째 가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로봇입니다.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여섯 가지 저희가 원칙을 세웠는데요. 치매를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안정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서 엘란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엘란 교수님 발표를 보니까 저희 거하고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같이 잘했나 이런 자부심이 좀 생겼습니다. 먼저 3대 기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로봇은 두 가지 정도의 조항을 넣어보았습니다. 로봇의 개발, 사용 목적과 그 행위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행복 증진 및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둘째, 로봇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공급, 사용,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로봇은 동작함에 있어 인간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저희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선행해서 조항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둘째, 로봇은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동작하는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로봇의 외형은 인간과 구별이 가능해야 하며 로봇 간 식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보았습니다. 아까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로봇 같은 영화에 보시면 모든 로봇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X로봇에는 앞에는 안드로이드고 뒤에는 로봇이라서 누구라도 보면 로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로봇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상호작용에서 대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공공선을 추구하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사회의 복지 양상과 공공 복리에 기여하도록 설계, 제작, 공급, 사용,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설계자, 사용자 모든 대국민을 포괄하는 그렇게 작성을 해보았고요. 둘째, 로봇과 인간의 협업 그리고 로봇끼리의 동작은 로봇은 이게 이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개체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리돼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로봇끼리도 협업이 가능해서 마지막 엔드 유저 사람한테 가는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과 인간뿐만이 아니라 로봇 간까지의 동작은 공공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가지, 세 가지 기본 가치 밑에 6대 윤리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금지입니다. 로봇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가하는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저희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로봇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치매하거나 본래의 용도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로봇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수집 차원이 가상공간의 수집 차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 보았습니다. 셋째, 인간, 동물, 자연, 사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로봇을 개발, 제조, 사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 안전성입니다. 로봇의 설계, 제작, 공급, 사용,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의 예방과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둘째, 로봇은 안전상의 이유로 스스로 작동을 중지하거나 외부에서 중지할 수 있는 제어 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투명성. 로봇이 인식, 판단,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는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로봇 사용 시 예상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투명성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책임성. 로봇은 외형으로 개별 구분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양이 똑같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책임을 부과를 하거나 원인 규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조항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로봇의 설계, 제작, 공급, 사용,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책임성에 넣어 보았습니다. 셋째, 로봇은 파손과 분실에 대비한 보호 모드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로봇 윤리의 그 뒷부분, 로봇 자신과 로봇 간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한 분실 모드를 가질 수 있다. 로봇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공정성입니다. 로봇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사용, 관리 과정에서 사용자 집단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성별, 연령, 장애, 종교 등에 대한 편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둘째, 로봇에 대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지속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원칙명을 정리해서 넣은 것인데요. 사실 기존 윤리 원칙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넣었는데요. 아까 앨런 교수님께서도 AI의 지속가능성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로봇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장려해야 된다. 로봇에 대한 안전교육, 사용법 교육, 윤리교육이 사회 구성원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사용법 교육이라는 건 간접적인 사용법 교육입니다. 직접 로봇과 인터랙션하는 사용법 교육 말고 우리 간접적인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로봇의 설계, 제작, 공급, 사용, 관리, 폐기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사회의 안전, 환경과 생태, 기후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앨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로봇은 거기다가 물리적인 기계장치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도 분명히 좀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여섯 번째 원칙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로봇윤리연구회와 로봇산업진흥원이 논의한 로봇윤리 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과제로는 올해 이렇게 연구 초안을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공론화를 하고 더 좋은 의견,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로봇산업진흥원과 저희 학회는 지속적인 연구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봇윤리 헌장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한국로봇학회 로봇윤리위원회 한정혜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